WK 리그 최종 챔피언 인천 현대제철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WK 리그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WK 리그 챔피언 인천 현대제철 WK 리그 챔피언 인천 현대제철 WK 리그 챔피언 인천 현대제철 WK 리그 최종 챔피언 인천 현대제철 WK 리그 챔피언 인천 현대제철 WK 리그 선수들이 너무나 바라고 바라는 가슴에 별을 다는 그 순간까지 결과도 결과지만 우리 경기력을 더 많이 보여주기를 희망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10연패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저희는 우승이 못 보이니까 우승 간다. 우승 간다. 우승 간다. 우승 간다. 우승 간다. 우승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